Let's get it. How are you? 큰 거는 한 번. 하나, 둘, 셋. 여러분, 저희가 춤이나 좀 할까요? 이렇게 호흡이 딱딱 났습니다. 경수오빠 애교 보여달라는데요? 아! 경수오빠? 경수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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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윙크도 모기 댄스가 뭐예요? 60만 하나 둘 셋 짜잔 이거 봐요 역시 난 짬뽕 얘기할 줄 알고 우리 분이 짜잔 얘기할 줄 알고 다른 거 얘기한 거 진짜야 틀릴까요? 그거 정말 좋아 짜장면이나 짬뽕이냐? 하나 둘 셋 짜장 야 이거는 맨날 틀리더라고요 확실히 짬뽕을 좋아해요 그게 아니라 정석이 형 오늘 짬뽕밥 드시고 어 예 오늘 짬뽕밥 먹고 왔는데요 원래 저번에도 우리 이거 틀렸었어요 둘 셋 웨이터 저 원래 겨울 발음할 때 겨울 안 하고 겨울 그런 식으로 나는 항상 영어로 윈터 웨이터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름 겨울 하나 둘 셋 겨울 오케이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아 좋습니다 뭐 최고죠 이런 동생이 있으면 뭐 너무너무 잘해줄 것 같고요 정석이 형 같은 형이 계시다면 저는 무조건 형님의 말을 듣고 항상 따라가겠습니다 이도 바르고 예뻐요 그리고 또 보면은 안아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은 그런 외모를 치는 경수단이니까 사랑해주세요 꿈을 꾸겠다 말해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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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